설탕 대체제들 설탕 대체제들 설탕 대체제들까지 생겼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인슐린 설지예요 단계 막 땡겨요 18도까지 막 내려요 그때는 너무 시원해요 근데 추워지거든요 추워지면서 온도 다시 올리고 끄고 설탕을 먹게 되면 배고프로 느꼈다가 단계 땡기고 또 먹었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탕 대체제들이 나왔고요 설탕을 느끼게 하는 리셉터에 간안정해서 열이 있는 뜨거운 커피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단맛을 내는 애들 분자량은 엄청 작은데 설탕에 비해서 엄청 작은데 입안에서 단맛을 느끼게 하는 리셉터에 가서 붓는 것 같아요 우리 입에서는 단맛이 이건 단맛이다 아스파타 다이어트 콜라에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아미노산이라서 열이 불안정해서 열이 있는 뜨거운 커피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단맛은 엄청나요 두 번째로 사카린 사카린 이거 위험한 물질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비만이신 분들한테도 엄청 좋을 거예요 설탕보다 300배 달아요 열에도 굉장히 안정해서 뜨거운 음식, 뜨거운 커피에도 다 쓰일 수가 있어서 오케이 그리고 천연당용에서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고요 덱스트린 같은 거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물질들이 단맛은 조금씩 달라요 설탕의 단맛은 좀 아니에요 자기만의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단맛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설탕의 단맛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단맛을 내주긴 하지만 그 분자 구조가 다 다르니까 다른 곳을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기로는 달지만 다를 그 메커니즘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것 같은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사카린이 300배 달고 그 다음이 아스파타 아스파타를 200배 달아요 설탕보다 그 다음이 이제 설탕과 같은 이당류들이에요 설탕, 엿당, 메가당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 사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맛이 약해져요 오히려 그냥 포도당은 설탕보다는 덜 달아요 그냥 딱 순수한 포도당은 설탕, 단맛의 75%입니다 그리고 녹말 있죠? 탄수화물과 녹말 걔네들은 전혀 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쌀밥 우리 씹어먹으면 그거 끝에 단맛 나잖아요 그거는 아밀라제이에서 얘가 조금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가지고 걔가 조금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녹말 자체는 달지 않아요 선수화물 설탕과 인식료의 소취를 오르락내리락거리게 만드는 이 설탕 하지만 대체제들은 언제까지나 대체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탕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합시다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렛에다가 설타린을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이렇게 실험 대조근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저용량에서는 암 발생률이 극히 드물었어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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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